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짱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통, 오징어, 순대 그리고 여기는 쌀면, 국수입니다. 송즈불냉면, 양념장, 매운 양념장 들어갔고요. 육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면은 쌀면이에요. 생쌀면 그리고 여기는 노각이고요. 여기는 김치. 요거는 파인애플 식초입니다. 시큼해. 잘 먹겠습니다. 동오징어 순대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이 치킨은 너무 맛있어 이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이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이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이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맛있다 바삭바삭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치즈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 이번엔 고춧가루 엄청 맛있게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먹기 좋은데 먹기 좋은데 먹기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 마카롱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음 오징어 순대 이렇게 통으로 와구와구 먹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맛있네요 그리고 쌀면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포실포실 거려요 쫄깃쫄깃 포실포실 거려요 생쌀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건 쌀국수 외에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쌀국수도 생면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생쌀면이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포실포실 쫄깃쫄깃 식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은 국자로 한국자는 거구요 그리고 육수는 거고 우이 썰어 놓은 거고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저 가볼게요 안녕 호주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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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